차가운 저녁 앉아 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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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맛은 마늘 나를 빼먹을 수 있다면 면을 잘 어울리는 과정을 면을 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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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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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는데 안녕. 안녕. 네. 너무 예쁘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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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찜? 응 어떻게 이렇게 하니? 신기하지? 응 어떻게 했어? 응 이건 기계로 하더라구 엄마 이 왕체리가 무슨 맛인지 제일 궁금해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이게 크림인 것 같아 그래? 응 맛있어 맛있어 체리맛 응 그리고 체리소스가 들어있어 응 응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응 다 돼 다 돼 진짜 아까보다 맛있지? 엄마가 볼 땐 얘도 초콜릿인 것 같아 초콜릿이? 응 초콜릿이? 응 초콜릿이야 무슨 맛 초콜릿이야? 국차 맛? 국산당원 국산당원 이 정도의 양념이 국산당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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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먹을꺼야? 포크로 먹어야지 손으로 먹을려 그랬어 맛있다 맛있다 한입에 다 먹으면 어떡해 여기 자주 왔지? 여기 세 번째도 왔어 아니야 더 많이 왔어 10년 됐네 곧등심 맛있겠다 왜 이렇게 달아? 맥주에 꿀탔어 지금 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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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i 하나도 체리가 여름에 나는 건데 실내가 반대쪽에 있어서 우리가 겨울이면 거기가 여름이야 이만한 팩에 만 원이던데? 잘 못 먹는데 안 되겠으면 돼 나도 소가 어떻게 질리지? 거의 커피 공장인데? 거기 서 거기 서라 거기 서라 하나, 둘, 셋 중에 고르고 싶은 거 잡아 그래 알았어 저기 해달라 배그 먹을래? 과자를 이렇게 많이 사 고마워 아빠가 이렇게까지는 몰랐지 가자 와인? 와인 새로 딸 거야? 응 와이라 너 소리 되게 좋다 그치? 아, 무슨 와인을 이렇게 까뜩 따러? 오늘은 와인을 쏘지처럼 먹는다 정보는 입장인데 북한에 들어가는 일상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유행 안 보고 싶어 매장에 제 사이즈가 남아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운이 좋았는지 모르는 것마다 다 사이즈가 있더라구요 이런 블루퍼 종류는 사실 구찌가 되게 편해가지고 에르메스에서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구요 지금 카메라에 색이 제대로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신으면은 제 피부색에 딱 맞아가지고 예뻤어요 그리고 이 안감이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예쁘더라구요 이거 제일 밝은 컬러가 제일 인기가 많댔는데 저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서 제일 밝은 것보다 한 톤 아래 컬러를 구입했어요 이 케이스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다음날 갔어요 매장으로 지금은 거의 품절 상태래요 이 위에가 패브릭처럼 돼 있어요 속에는 그냥 평범한 버튼 쿠션이에요 그리고 이 립글로우도 이번에 오렌지색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벌써 몇 번 사용을 했습니다 입술 뭐 발랐냐고 댓글로도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여름은 거의 차차 틴트고 겨울에는 이 디올 립글로우 코럴 컬러에요 근데 아마 올 겨울에는 이 오렌지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저는 완전 핑크보다는 이렇게 코랄이나 오렌지가 좀 섞인 컬러가 잘 어울리더라구요 우리 뭐하니? 여름이라면 왜 자라섬일까 자라섬에 또 왔어요 왜 자라섬인가 검색을 해봤는데 자라같이 생겨서 자라섬이래요 지난번에 부모님이랑 왔다가 너무 재밌어서 조카를 데리고 또 왔어요 지난번에 나비 해설이 되게 재밌었는데 2020년부터는 해설은 안해준대요 아저씨 어디 갔어? 그 아저씨? 어? 이제 나비 설명해주는 아저씨 안계시대 여기가 어디야? 여기 나비들이야 나비집 진짜 나비있어 저기 봐봐 세상에 있는 나비들이 사는거야 어선키는 아저씨 안aime 아저씨 안경이 topics 코리아 아저씨 안경이 아저씨 안경이 아이고 잘 먹었다 닿는 줄 알았어 지금 센서 울렸어 깜짝이야 아이고 여기 아 좋다 다음에 가평 가면 여기 카페 가보라고 댓글 달아줬어요 커피 맛있네 다시 왔어요 너무 웃기다 콜린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고 너무 웃기고 또 잘 탄다 나도 잘 안에서 오우 오우 안에 처음 들어와봤네 갈릭바삭이 어! 잣 다르트! 고춧가루 장어랑 같이 먹으면 안 매워요 이거 드세요 타르트 맛있다 말 드셔야겠다 으흠 맛있다 네 아이고 너무 좋다 라이브 아 냄새 좋다 이렇게 저 앞서 죽기 있는 걸 보이지 않나요? 역시 제가 저거에 오케 목표도 해준수 같아 내 술이야 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추억둑이네 짠 모두 축하한다 시작 다 먹으러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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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먹으러 왔다 알고보니 군밥 맛집 커피 맛있어요? 나도 나도 노랑이 먹으러 왔다 먹으러 왔다 먹으러 왔다 또 먹고 그immen 더 재밌는 거 너무 잘 놀고 간다 또 와라 또 와야 돼 또 와야돼 오늘 저녁에 더 먹으러 왔다 주려고 왔다 peuvent 오면 자 먹으러 왔다 달려! 달려 달려! 야옹이가 아침부터 바쁘네 차가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여름에 또 오자 여름에 또 오자